연습입니다. 기다려주면 돼 나 내 매료한 욕망의 그 순간 꿈은 아름답게 또 추억의 모습 연습요? 네. 다음 주가 꼭 컴백이라 컴백 준비를 하느라 짬짬이 연습을 했습니다. 긴장된다. 멤버들이 없어가지고 그대 사람이 없어. 웃다 없으니까 좀 이상한 거. 잘하고 오라고. 이상한 거 하면 캡처해가지고 캡처해놓는다거나 그래요. 옆에 엄청 놀리겠다.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버터 무대를 하게 됐어요. 노래가 좋아가지고 많이 뮤비랑 그런 거 영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 잘하고 싶어서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아 좀 안장된다. 아 정부대구나. 역시 서운 은행장이 되었는데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제가 신이고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정말 나중에는 몇 개월 후면 완벽, 정말 완벽한 M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파이팅. 진화하는 케이프가 파이팅의 중심. 장세기 케이프가 함께한 뱅뱅뱅은 서운. 그렇지. 뱅. 너 좀 잘했어. 네. 서운입니다. 한 번 얘기했는데. 벌써? 아아 네. 안녕하세요. 네. 승헌입니다. 파이팅. 너무 떨렸어, 긴장했어. 아, 멤버도 없으니까 너무 긴장돼. 근데 멤버의 중요성이었구나. 보고 있나? 동아, 고마웠어. 네, 찍을 거 같아. 동아, 고마웠어. 지난 K-POP, 한류의 풍일 중심,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! 끝났습니다. 너무 떨린다. 너무 손쉽게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나. 어떻게 하는지. 멘트가 어떻게 하지? 멘트가 되게 어렵네. 빨리 대본 읽어야 돼. 대본 읽어야 돼. 이게 생각보다 떨려요. 아, 생각보다 입이, 혀가 꼬여주고. 머리가 세워야죠. 생방송 때 어떡하냐. MC 축하합니다. MC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뭐라고 불러야 돼? MC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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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MC 느껴졌어요? 지금 이거 찍고 있어. 여기 인사 한 번 해줘. 긴장은 좀 풀렸어요. 활동 공부할 사람이 생겨가지고. 생겨가지고. 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컵홀더 이벤트를 해주셨어요. 또 MC 된다고. 이제 여기 KBS 근처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제 컵홀더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고. 너무 예쁘죠?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PD님들도 막 이거 갖고 계세요. 먹고 계세요.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주. 만족스럽습니다. 가은이도 있네요. 여기다. 너무 얼굴 다 그렸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제 못 열었어. 대본 리딩을 하고 왔는데. 생각보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편해졌어요. 좀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방금 앰플라잉 분들이 녹화를 했는데 같이. 너무 텐션 높게 잘해주셔가지고. 많이 배웠습니다. 한껏 좀 긴장이 풀렸어요. 사실 뭐 처음만 이렇게 좀 고비가 있을 뿐이지. 그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으니까. 재밌는 것 같아요. 갑자기. 이번에는 혼자서 했는데 저번에 오디션 볼 때는 정원이가 옆에서 도와줬었어요. 제가 제 거 하면은 정원이가 상대 거 해주고. 그런 식으로.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디션 때는 아무래도 더 뭔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. 연습을 더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딱 할 때 틀릴까 봐. 그것 때문에 이거를 눈에서 못 녹였어요. 눈이 계속 이쪽으로 가.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. 최대한 카메라 보면. 근데 버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뿌듯합니다 새벽부터 와서. 고생했는데. 빛을 바라세요. 처음에 좀 긴장 많이 했어요. 그 많이 절었는데. 편하게 하겠다 아니야. 근데. 아 근데 좀 풀렸어요. 근데 또. 막상 하면 또. 긴장되고 하는데. 괜찮아요. 이제. 덕은 됐어요. 근데 엔진분들 반응 궁금하잖아요. 매주 하면은 나중에 긴장 안 되지 않을까요. 너무 편하고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멤버들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떤 반응도 좋을까. 일부러 막. 질문 이상하게 하고. 멤버들도 좀 더 편해하지 않을까요. 제가 MC면은.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면 진짜 웃기겠다. 네? 양정원씨?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. 첫 MC 방송 참 험란했지만 잘 끝났습니다.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. 마지막 상 줄 때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.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.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처음이라 좀 긴장했는데. 다음번에는 또 엔하이픈 친구들 같이 나오니까.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10점 만점에. 한. 3. 4점. 네. 그만큼 앞으로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매주 보실 거잖아요. 다음 주에 봐요. 많이ifica다. 안녕히 mandate. 마라. Stephan은? bang. 감사합니다.